나 도끼 있긴 해 어 사람 뭐야 이것 봐 내가 더 잘 쏜다니까 이것 봐 하.. 반응 속도 지리노 똑같은 상황에서 말 심하게 한다 너 그럼 말 실수하네 20대 같았다니 좋아요와 구독 야 니쪽 걔네 라드 이상한거 쏘는데 이거 또 뺏어먹는다고 아이 빼먹기야 운다 S-W 트럭 뒤에 딱 붙어있고 발가락 좀 맞춰줄게 발가락 2대 맞춰놨고 좋아요 뭘 뺏어먹네 잠깐만 살이 걸렸어 마음씨 좀 곱게 쎄게 따가워 매니저가 킬 먹었다고 아니야 사이다 먹다가 걸린거야 야 헬로우 뭐야 기절시키고 후라이팬 빠루 어서 아 이거 다 뺏어먹네 아 내가 다 잘 쓴거 같은데 뺏어먹은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 쓴거 아니야 확킬을 음 나 도끼 있긴 해 어 사람 뭐야 이것 봐 내가 더 잘 쓴다니까 이것 봐 하 반응 속도 지리노 똑같은 상황에서 오 20대 같았다 말 심하게 한다 너 그럼 말실수하네 20대 같았다니 깜짝이야 프로 방송로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옥상 옥상 잡으세요 음 잡았어 근데 키엘아 얘 아닌데 킬로그 더있다 두명 사운드 내 옆에 여기 여기 170 딱 내 옆에 1층으로 내려갖고 두명갖고 하나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 2층은 아니고 안 빠진다 조졌다 도전둥 하나 둘 셋 번지 오우 기절 이거 완전 작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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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다 야 2층 있다 조심해 옥상에 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좋았다 호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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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오늘 늦게 말하네 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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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60 다리 건너려고 하는데 쏴도 될까 와 이거 안죽어 빠지는데 완전히 쭉 빠지는데 조져잇 나이스 건널 때쯤이면 살렸을까 지금 살렸겠다 응 쟤 하나 피 먹고 있겠다 슬탄 슬탄 던지면 좋을 듯 없어 치 빠졌다 어 어 못살렸는데 기절킬 하나하나 기절 창구 안에 들어갔어 왜 안살렸지 와 우리 우리 없다 여기 없고 어디갔지 안돼 친구 죽이지마 야 좀 섭섭할 뻔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봐 내 고기방편한 말이야 아직 더 이용해야돼 구요 너가 여기서 이렇게 봐 아이고 주사기 오 자리 꽤긴 완전 좋은데 뒤에서 개 많이 오겠다 그 중에서 하하하하 너가 저기 볼래 너가 좀 샷이 좋은 거 같은데 아니야 니가 봐 사운드 내 아래 올라온다 얘네 얘네 기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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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나왔다 나오자마자 딱 서클 줄어 지금 죽으면 못살린다 응 온다 잘못 봤나 온다 기절 와 다행이다 굿 325에 두 명 있어 거 산 꼭대기에 까불지 마라 잘 쏘는 누나다 내 쪽인 서클이고 다리에 상당히 좋아 까불지 마라 그래? 근데 거기서 다음 문 내려갈 때가 있어? 응 있어 제발 우리 주세요 제발 우리 주워 오 오오오 나이스 못 먹으면 제이고 져 봐야되나 야 내가 잘 쏜 누나다 이러니까 여동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하하하하하하 누우면 난리나? 어 안돼 누우면 난리나? 엠투포 있어 어 오오오오오 나가볼게 여기 어떻게 내려갈건데? 아 왼쪽으로 해서 자기장 살짝 막고 가면 돼 자리는 우리가 좋아 아파이 어 그러네 자기장 쳤네 내가 뭐랬누? 여기 한 명 있다 2번 핀하며 2번 핀하나 2번 핀하나 술타 뭐야? 어 뭐야 자폭? 너가 아니 뭐야 아 이게 뭐야 나이스 지지 와 마지막 장전이 도와줘서 쉽게 먹었다 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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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캠도 켜서 잘하누 잘하누